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핀테크와 테크핀의 격돌? 아니 핀테크는 뭐야? 테크핀은 뭐야?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영상이 시작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는 때 볼게요. 스타벅스는 커피숍입니까? 아니면 금융사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분 계속 연구만 하시다가 스타벅스를 금융사라고 부르네?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자세히 답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금융사의 영업점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도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더 크게 감소폭이 나타나겠죠. 금융산업의 국내 증권, 보험, 은행 할 것 없이 영업점포 지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자산경량화라는 금융산업의 트렌드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의 지점 영업점포가 줄어들면 그럼 금융산업의 규모도 같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금융산업, 보험업의 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해요. 심지어 말이죠.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줄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줄었어요. 금융산업은 왜 이렇게 영업점포 지점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규모는 계속 커져만 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게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면 거래 비중 노란색이 계속 줄어들고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 지속적으로 대체되고 의존하는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충분히 설명주는 그 증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은행점포 지점은 줄어들지만 어떻게 금융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냐? 그 답변이 바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영업점포가 줄어도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서비스를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그래도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게이츠께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뱅킹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 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엄청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가 바로 핀테크와 테크핀의 격돌입니다. 이 사파 보시면 이게 제가 2017년 11월에 썼던 칼람인데요. 그때 제가 핀테크 테크핀을 이야기했었던 것이에요. 혹여나 이 핀테크 테크핀에 대한 개념을 모르신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에 가서 이 핀테크 팀장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핀테크가 뭡니까? 핀테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핀테크랑 보시는 것처럼 금융사가 그들이 전달하던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전달해보겠다. 그게 핀테크 트렌드예요. 반대로 테크핀 트렌드는 뭡니까?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전달하잖아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데 포털 서비스, SNS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여러가지 서비스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융서비스도 전달해볼까? 이게 테크핀 트렌드입니다. 이 핀테크의 합성어잖아요. 핀테크는 뭘로 구성돼요? 파이낸스 더하기 테크놀로지. 영어에서 중요한 게 주어잖아요. 파이낸스. 결국 금융사인 거예요. 금융사가 기술을 도입하는 걸 핀테크라고 한다. 사실 테크핀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용어. 어쩌면 그런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다 핀테크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결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테크놀로지나 디지털 플랫폼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테크핀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핀테크가 이길까요? 테크핀이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지금 14층에 와 있어요. 이 스튜디오가 14층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가까운 은행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PD님 저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얘기해. 가는데 한 5분 걸리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14층 이 창문 열고 스파이더맨이 되어서 뛰어내려도 5분 안에 도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5분 걸린다고 해볼게요. 5분 걸려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죠? 번호표 뽑아야 돼요. 번호표 뽑고 보통 얼마나 기다리세요? 20분? 30분? 5분?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4차례가 돼가지고 은행원을 만났습니다. 그럼 상담 받죠. 얼마가 필요해요?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뭐 대출해야 돼요? 신분증, 카드, 통장 혹은 여러분 5천만 원 대출 받으려면 재직증명서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2년치 이거 안 떼갔으면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떼가야 됩니다. 이거 떼는데도 아마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재직증명서 발급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상당히 걸리죠. 그런 것처럼 또 걸립니다. 그럼 은행 상담 끝났어요. 드디어 대출 승인 났습니다. 30분 만에 뭐 이렇게 사인할 게 많아요. 그런데 대출 승인 나오는데 평균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핀테크가 아닌 테크핀 여러분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로 대출 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누가 이긴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금융산업도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을 도입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경쟁력을 가지고 저마다 차원이 다른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이라고 단정짓고 싶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에서 금융사들만 누리던 이 금융서비스를 이제 전통적인 비금융사였던 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더라. 적어도. 그만큼 이 금융사들은 상당한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물론 그런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핀테크적인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은행 기업 채용 공고 한번 보십시오. 누구 뽑고 있나. 경영경제 전문가, 기획 전문가, 법 전문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전문가, 개발자, 인공지능 빅딕타 전문가 뽑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가장 대변하는 제 이야기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그림 보여줬었는데 여러분, 은행 서비스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구세요? 아니면 손하나의 뱅킹? 디지털 뱅킹입니까? 이미 이런 변화가 일고 있고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금융사들만 누리던 이런 송금, 지급, 결제, 자산관리, 대출 중개와 같은 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비금융 기업들이 등장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해서 그 해당 금융 서비스를 더 잘 전달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핀테크와 테크핀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금융사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보십시오. 이 시가총액이나 자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빨간색 가팜 기업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이미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밖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베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들의 시가총액과 세계 글로벌리 영향력 있는 은행들 1위부터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자본력을 활용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계속 더 많은 금융서비스. 보시는 것처럼 자산관리, 지급결제, 보험, 또 신용대출 등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상당한 긴장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GSIB라고 하거든요. 앞에 보여드렸던 은행들이 GSIB에 들어가는 은행들입니다. 이 GSIB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GSIB는요. FSB라는 세계 금융안정보드라고 하는데 국제기구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구에서 매년 11월에 세계적으로 Systemically Important Bank 30대 은행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그 중요한 은행들을 나열해보면 JP모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들은 여기에 끼지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은행들의 평균 수익률을 제시했는데 그게 7%예요. 그런데 BET가 19%, GAFA가 32%, 압도적이라는 거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 진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한 탈경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날로그 경제에서 영위하던 그 비즈니스 모델, 대면 서비스가 아닌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이미 누차 드려왔었고 또 비대면 환경에서는 판매 후 경험 옷을 주문하고 입어보는 판매 후 경험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세요라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는 UX, 유저 익스피런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탈경계화죠. 산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구글은 포털 기업입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입니까? 아니면 빅데이터 기업입니까? 인공지능 기업입니까? 아니면 금융사입니까? 도대체 어떤 기업에 해당됩니까? 이 탈경계화의 사례,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두드러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가장 잘 대면해주는 그런 기업의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렸죠? 탈경계화, 스타벅스는 과연 커피숍인가? 금융사인가? 가장 먼저 이 비대면 서비스를 전달한 하나의 특징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사이렌오더 이용하시죠. 사이렌오더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급결제 영역에서도 이미 비대면으로 점심 먹다가 주문하고 그 스타벅스 매장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바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환경을 만든 것도 스타벅스지만 스타벅스와 국내 전자금융업체들이 보유한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잔액규모를 비교해보세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를 그냥 압도합니다. 세계사를 다 합쳐도 스타벅스한테 안 돼요. 전자금융업체들이 보유한 이 선불충전금과 스타벅스는 비교가 안 돼요. 금융사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리더 보겠습니다. 미국, 가장 대표적인 미국을 볼게요. 스타벅스 페이 보십시오. 애플 페이, 구글 페이, 삼성 페이 다 이 페이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죠.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용자 현황을 보면 이미 2022년 전망치를 기준으로도 애플 페이나 구글 페이, 삼성 페이를 스타벅스 페이가 압도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추세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도대체 스타벅스는 커피숍인가 금융서비스를 압도하는 금융사인가 생각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 디지털 경제의 패권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테크핀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 경쟁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날로그 경제 시절의 기업의 경쟁력은 서비스와 제품에 있었어요. 그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마저 저렴하면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쟁력이에요. 그러나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품의 그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플랫폼의 경쟁이 있어요. 플랫폼은 뭐 해야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경쟁력이란 계속 많은 컨텐츠를 담아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경제 시절에는 옷 사러 가려면 백화점까지 가야 됐었어요. 지하상가까지 가야 됐었어요. 과거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지점까지 가야만 했었어요. 멀리까지 가야 됐었어요. 콩나물 사려면 전통시장까지 가야 됐었단 말이죠. 라면 사려면 마트까지 가야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플랫폼은 기업 접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더 가까운 영역에서 고객들은 그 플랫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머물고 있어요.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이미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도 이용하고 그 안에서 메신저나 통신이나 SNS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왜 못 삽니까? 교육 서비스는 이용 왜 못 합니까? 집은 왜 사고 팔지 못 합니까? 결국 그 플랫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 접점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결국 비전통기업들의 고객의 접점을 장악한 것이다. 이게 바로 플랫폼 경쟁력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 전통기업도 이런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또 범용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 스스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범용화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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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